태평가 제가 태평가 하기 전에 1분만 아까 여기 앞에 선대에서 너무 8도 무당놀이를 잘하셨어요. 저도 원래 무당이거든요. 지거든요. 나는 그냥 서울이고 어디고 댕기면 장고다. 그래가지고 그 1분만 힘내내고 갈게요. 오늘 이렇게 저도 충청돼서 여까지 오느라고 힘들었슈 그래서 한 번에 조금 놀고 가야지 그냥 창고탈형 태평가하고 갈래서 좀 서운하네요. 나 강원도라 이집제도 다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서울시하고도 이 도봉구 국민회관 이 공연장에 온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그냥 짧게 저는 지화전 지현아씨의 대강구 그럼 잠깐만 할게 맛보기로 여기가 그냥 서울특별시 허구도 도봉구가 아니느냐 아재산 대한재산 전재산의 우리 불쌍 재송리 공양얼주의 1등기살로 공양미디어 3색 채소에 5색 과일에 골골을 주죠. 티밥도 넣고 가주창에 강노약불을 밝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재수소만 이루도록 빌부가 건너라 하이 하이 해가 돌아 일괄여 다리로 떠물강이로다 우리는 충청도 음성에서 서울까지 굶여왔는디 오늘 이 영광을 어디다 돌리겠어요 우리 미루TV 1만 구독자 기념 우리 소행복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하이 한거리는 나중에 놀고 태평가 한소절 하고 나갔습니다 짜증을 흔네요 허무엇다나 송화는 받지 허무엇다나 속상한 일도 헛도 많으니 놀기도 호호하며 서사로 가신 니나노 딜리리아 딜리리아 니나노 월사수하 얼씨구좋다 월야 니는 이리저리 털벌 어째 작아서 날아둔다 개발이 진다라 한만반에도 외란국주만 못하리라 사쿵자절리를 몰라주니 이보다 큰 서른도 있으랴 이나노 길리리아 길리리아 이나노 월사도 화 얼씨구타폴라 지금 이리저리 벌벌 꽃에 찾아서 날아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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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